제가 총때매하고 니오스 한 번 도전 아무도 안 쓰는데 제가 그러면 해볼게요 그냥 니오스 써도 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니오스 샀습니다 해수영 네 니오스 소금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디자인은 이쁘긴 하죠 그리고 뒤쪽에도 설명이 적혀있고 무엇보다 한글로도 있습니다 그쵸 한글로도 이렇게 좀 적혀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 딱 봤을 때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손잡이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과하게 힘을 주면 이렇게 휩니다 충분히 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수염이 다 돌려 뜨는 건데 얘는 그냥 따야되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한번 따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도 그냥 레드시랑 똑같이 되어있네요 그쵸 이렇게 봉투를 쌓여있고 일단 해수염은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 타이로 묶여있어요 그쵸 별로는 잘라서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밀봉 상태로 하려면 뚜껑 덮지 않는 이상 좀 힘들겠죠 네 케이블 타이는 끊었고요 근데 느낌이 좀 확실히 쌓였던 게 이렇게 해수염이 역시나 해수염이 굳어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이세요? 굳어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언제 깨서 쓰지 아 그 옛날에 제가 예전에 썼던 RBS 소금 같은 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알맹이가 살짝 조금씩 큽니다 물론 고르게 커요 뭐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 프레이스 해수염에 비하면은 조금 입자가 큰 편입니다 이 일단은 첫 해수염인데 니오스에 이렇게 또 실망감을 바로 주네요 긁을 때는 요런 걸로 그냥 대충 네 오늘 환수할 거는 일단 좀 부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다른 통에 담았습니다 이제 한번 녹여 볼게요 얼마나 잘 녹는지 자 이게 다 완전히 녹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시간 좀 체크해 볼게요 지금 해수염 푼지 이제 한 5분? 7분 정도 됐고요 거의 다 녹았습니다 확실히 좀 빠르게 용해는 되긴 하네요 그리고 뭐 침전물도 아직은 없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한 시간 정도만 더 용해하고 그 다음에 환수해 볼게요 락을 교체하기 전에 저 산호를 다 뜯어서 산호에 붙어있는 버미티드 스네라고 버블 알개를 물리적으로 다 제거할 생각입니다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락을 꺼내서 그 다음에 주문한 워터라이프 락을 새로 놓고요 락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보다 이번에 새로 놓는 락이 사이즈가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부족할 텐데 그 부족한 만큼 이제 환수를 통해서 보충할 생각입니다 네 워터라이프 락 도착했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한 450에서 500 정도 되는 좀 작은 락이에요 어떻게 보면 1200 사이즈에서 쓰기엔 좀 작은 락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 좀 왼쪽을 좀 여백을 많이 주려고 해서 좀 작은 락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다른 성형막 대비 조금 비싼 감이 있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커팅을 했어요 다 산업 올리기 좀 편하게 이렇게 다 글라인더로 갈아 놓은 것도 그렇고 갈아 놓은 상태라서 이런 세심한 부분 때문이더라도 조금 가격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비싼 값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락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소킹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킹을 따로 하진 않고 그냥 수돗물로만 세척을 하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버미티드 스네일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일자 드라이버로 이제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 녀석부터 할게요 지금 보시면 얘도 꽤 크죠 요만합니다 그쵸 근데 얘도 이 뒤편에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제거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바삭해서 보기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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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은 락은 교체했고 아직 산호 배치 못했습니다. 지금 다 건드려 나가고 이렇게 침을 엄청 흘려요. 지금 이거 보시면 그렇죠? 얘도 그렇고 저기도 난리 났습니다. 지금 다 침 흘리고요. 일단 최대한 덜어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락에다가 산호 배치해 볼게요.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는 여백을 많이 줘갖고 좀 시원시원하게 뺐습니다. 그리고 산호들은 보통 오른쪽에 많이 몰았고요. 일단은 락 교체한 지가 고작 하루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마 뉴트리언트가 좀 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기존 락이 결론은 여과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과제가 통으로 바뀐 거라서 아마도 질인산염이 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모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투여는 하고 있는데 좀 당분간은 뭐 좀 격일로 준다든가 아니면 횟수를 좀 줄인다든가 해서 좀 가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락을 교체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빈 공간이 좀 많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추가로 산호를 봉달을 해서 채울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니오스의 수염은 제가 어제랑 오늘도 또 환수를 할 건데 일단은 뭐 크게 뭐 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좀 단점으로 보자면 확실히 해수염을 좀 오랫동안 용해를 하다 보니까 좀 탁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내외로 환수를 했을 때는 환수물 자체가 깨끗한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은 약간 백탁기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환수를 할 때는 좀 빨리 용해를 해서 환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한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편에는 이제 이 락 교체 했으니까 또 사이클이 새로 돌겠죠. 그 부분도 다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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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